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 일단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건 제육볶음이랑 옆에는 청국장인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구요 저에게는 진짜 소울푸드 같은거에요 제가 밖에서 막 되게 힘들게 막 지내고 오면은 꼭 어머니가 저녁에 꼭 제육볶음이랑 청국장을 해주시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진짜 제 소울푸드 어머니표 제육볶음이랑 청국장 이렇게 했구요 청국장도 그냥 청국장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건더기 많은 그 청국장 막 콩 막 꼬롱꼬롱한거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양배추 삶은거 이거랑 쌈 써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 있는거는 갓김치인데 이거는 그 저희 옆집 아주머니께서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챙겨왔고 앞에 있는 콩나물무침 엄마표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아버지표 노수저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어른들은 꼭 식사하시기 전에 물을 한모금씩 드시더라구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고추 그리고 상추쌈도 맛있고 양상추도 맛있는데 양배추 찐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과일에 정말로 먹으면 흥분이 더 맛있어 뜯어뜯어 처음에 국물이 잘 안 먹으면 스팸하우스 저는 청국장도 청국장 콩 많은거랑 두부 많은거 그리고 돼지고기 넣은걸 제일 좋아해요 요 꼬릉꼬릉한 청국장이 저는 정말 좋아요 원래 집에서 이렇게 드시죠? 고추 넣어서 드실때 그릇이 더 좋습니다 못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더 좋습니다 고추 넣어서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좀 특별하게 여기에 김치를 넣어 주셨네요 이게 김치 꼬다리 부분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 여기는 쌍무 그리고 밥도 오늘은 오늘은 밥도 특별하게 현미밥 현미밥은 이렇게 씹을 때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 음 음 우와 음... 양배추 삶은거에 쌍무 얹구 이런 부분 진짜 좋아요 비계 이 부분 희한하게 제육볶음이 매콤하고 맛이 강한데 여기 무조건 이거 쌈장 넣어야되요 으음 으음 그리고 저희 여문이는 콩나물에다가 후추를 많이 넣어주세요 제가 좋아해서 고추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고추를 많이 넣었어요 여기 안에 아무리 김치가 있어도 또 요 생김치랑은 다르니까 나는 고기 안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 삶은거에 쌈장만 딱 찍어갖고 요거 양배추 삶은거에 쌈장만 딱 찍어갖고 삶은것도 씹다보면 그 특유의 단맛이 있거든요 어우 좋아 새콤달콤함을 위해 쌈무 안고 그리고 좀 갓에 톡 쏘는 맛도 올리고 제육볶음 올리고 그리고 요 김치 꼬다리 부분도 또 요 나름 매력이 음식들마다 부위마다 식감이나 맛이나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치 또 요리가 잘 먹으면 좋겠죠 그래도 좀 더 잘 먹으면 좋겠어요 다진마늘은 손으로 먹어야지 다진마늘은 다진마늘이 오고 다진마늘은 다진마늘은 다진마늘을 먹었을 때 다진마늘은 다진마늘을 먹었어요 시중에 파는 제육볶음이 이렇게 막 퍼먹고 국물이랑 먹으면 먹다보면 입이 텁텁한데 저희 어머니는 여기다가 막 조미료 같은걸 안 넣어갖고 되게 깔끔해요 쓰읍 쓰읍 음... 밑에 콩 건더기들 청국장 건더기들 뻑뻑한 청국장 귀찮으니까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깜빡할 뻔했네요 여기 쌈 싸드실때 밥이랑 넣어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이랑 한 번 더 먹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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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에 건배기 많은 거 보이시죠? 밥 먹을 때 물이 왜 옆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순간 사례가 걸렸는데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우dr 이제 밥이 좀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국물 남은거 너무 아까운데 지금 밥을 제가 더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기 밥솥에 있는 거를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식사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밥을 오늘 좀만 더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안 비벼먹으면 섭섭해요 괜히 아쉽고 비비실 때 청국장이랑 제육이랑 반반해서 비벼드시잖아요 이것도 맛있어요 마치 떡볶이랑 치킨 혹은 피자 그런 것들 같이 먹는 느낌 그냥 맛있는 것들끼리 짠 음 음 음 일단 제육이랑 청국장이랑 한 공기씩 넣어주고요 근데 전 여기 참기름은 넣지 않을게요 왜냐면 참기름을 넣으면 특유 엄마가 해주신 맛이 조금 묻히거든요 오늘은 참기름을 넣지 않고 대신에 콩나물 묻히실 때도 여기 참기름을 넣으시니까 이걸로만 만족해서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으면 저는 제육떡밥에 반찬으로 있는 콩나물 해서 같이 먹는 느낌 저는 이런 제육볶음 같은거 국물이 있는거 진짜 좋아요 괜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느낌 자, 우리 조금만 가까워질까요? 아, 먹으면서 움직이지 말랬구나 미안 여기 쿨하게 쌍무도 그냥 대충 턱턱 얹어주고요 제가려 참기름을 넣어서 차이 그치 처음에 제가 더 먹었어요 커피만 한 공간 llevar 그러지 않아서 오죽 사실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서 좀 여기에다가는 닭김치를 올려 놓고 청국장은 비비기 전에 그냥 이렇게 떠서 그냥 묻히듯 와 갓김치 짱이다 으음 전 엄마한테 딱 한가지 불만이 있는게 이 그릇 이거 비벼먹을 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밥풀이 막 깔끔하게 안 메워져요 이렇게 매끈매끈하면 얼마나 좋아 통국장이 조금 싱겁다 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할 때 김치 짜투리 부분들 있죠? 양념장들 요런 부분들 먹고 다시 짠 방향님 flies 아 yn direkt 이제 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 저희 영원히께서 해주신 저희 소울푸드 제육볶음이랑 청국장 그리고 다른 반찬들 조금 해서 진짜 맛있게 정말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안녕! 아 엄마도 아무튼 안녕! 엄마도 안녕!